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하기 이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디오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저 역시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겪는 일이라서 속상함 보다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작품 김호은 작가님의 사라이보의 장미라는 소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만나는 순간, 침울했던 기분,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 표지가 정말 고급스럽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마치 한 송이 장미꽃이 꽂혀있는 듯한 그런 존재감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보내주시고, 많은 독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김호은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출간된 지 두 달 남짓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도서입니다. 자, 김호은님의 작가의 말 먼저 들려드리고, 첫 번째 작품, 사라이보의 장미 낭독해 드릴게요. 아, 참, 우리 방구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방법도 찾아보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책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작가의 말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어릴 때 동화책을 사달라는 내게 어머니는 책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책을 사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 말이 몹시 서운해서 나는 돌아서서 한참 울었다. 책 한 건보다 쌀 한 대빡이 더 소중했던 현실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이 말에 대한 해답은 내가 소설가가 된 뒤 평론집 한국문학의 위상을 읽으면서 찾았다. 김현 선생은 이 저서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 문학은 곧장 쓸모있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당장 무엇을 만들어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문학은 인간을 구속하지도 억압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쓸모없다는 의미는 순수하다 또는 자유롭다와 통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건 인간에게 쓸모있어 보이는 것들이다. 유용하기에 사람들은 악의 다툼해서라도 그걸 손에 쥐려하고, 이 욕망으로 인간은 쓸모있는 것에 붙들려 자유로운 삶을 포기했다. 문학은 그 쓸모없는 눈으로 쓸모있는 걸 바라보며 쓸모있음 뒤에 감추어진 허상을 투시한다. 그리하여 쓸모있는 것으로부터 억압당하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그 사슬을 풀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도록 부추긴다. 문학으로 곧장 무엇을 만들 수는 없으나 문학은 그렇게 사슬을 풀고 나온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삶을 만들도록 해준다. 이것이 문학이 가진 힘이다. 문학의 이러한 속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학이 쓸모없는 게 될 것이고, 이 향기를 맡은 사람에게는 문학이 그 어느 것보다 강한 삶의 지혜가 된다. 이것이 문학의 총체며 문학의 기능이다. 하늘 한가운데를 두 팔로 해치며 오렁차게 가지를 뻗는 나무들과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본래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 몸에 가지 하나라도 필요로 하는 이 있으면 기꺼이 팔 한 짝을 잘라줄 마음 자세는 언제나 가지고 산다. 도정환 시 가죽나무 중에서 장자의 소요유 마지막 편에 가죽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벌판에 삐뚤빛뚤하게 자란 커다란 가죽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내버려둔 나무다. 쓸모없다고 여겼기에 이 나무는 오히려 제 결대로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며 천수를 누렸다. 쭉쭉 잘 자라 쓸모있다며 사랑받던 나무들은 모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잘려나가 목재로 사라졌다. 유용한 걸 많이 쥐어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결대로 사는 게 올바로 가는 길이다. 이런 나무들이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숲이 된다. 경기일보 논단 아침을 열면서 해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쓴 칼럼 가운데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작가의 말로 올린다. 장편 소설을 포함하여 작품집 30여 권을 펴내면서 나를 붙든 의단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였다. 당장 쓸모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문학은 우리에게 우리를 억압하며 사슬로 묶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부추기는 힘을 준다. 이것이 내가 얻은 답이자 내가 작품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설집 사라예보의 장미가 누구나 편하게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그런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2년 1월 우공 김호운 사라예보의 장미 그 해 사라예보의 가을은 참 수산하고 우물했다. 유럽 배낭여행 막바지에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보스니아 헤르철코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다섯 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다. 세르비아 쪽에서 버스로 가면 이 산자락을 타고 시내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서유럽 도시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어둠이 막 거치기 시작하는 사라예보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농촌 마을 같기도 하다. 순간 놀란 듯 나는 얼른 시선을 거두었다. 버스 헤드라이트에 언뜻언뜻 비치는 붉게 물든 단풍이 갑자기 가슴을 찡하게 했다. 사라예보가 내전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팸플릿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총탄 자국이 선명한 건물과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이 떠오른다. 상처 입은 건물 앞에 검은 히잡을 쓴 여인이 반쯤 어리빠진 채 홀로 앉아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사진도 있었다. 화려하게 불타는 단풍이 가슴 시린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이 낯선 감정을 나는 그해 사라예보에서 처음 보았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7시간 걸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사라예보에 루카비차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희뿌연 어둠이 깔린 버스 터미널은 의시년스럽다 못해 섬뜩한 기운이 감돈다. 불황자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 몇 사람이 불 꺼진 터미널 상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시 외곽에 있는 이곳은 세르비아계의 지역이다. 유고슬로비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에는 카톨릭계, 이슬람계, 세르비아 정교회계 등 복잡한 종교 이념으로 갈라서서 서로 격렬하게 싸웠다. 정답게 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싸운 것이다. 특히 세르비아 정교군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 반군 민병대가 이슬람계 주민을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학살했다. 이슬람계가 사는 시가지에는 누구든 눈에 띄기만 하면 잠복하고 있던 세르비아계 저격수들이 조준사살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열었던 평화로운 이 나라가 이렇게 내부 분열로 무너졌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 구역을 나누어 살고 있었으나 앙금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나는 세르비아계 지역에 있는 이 버스터미널에서 이슬람계가 사는 구우시가 바시 차르샤 광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여행자라곤 나 혼자밖에 없어 몹시 불안하다. 빨리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첫 트램이 아침 7시에 출발한다. 아직 한 시간 조금 더 남았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대부분 이곳 주민으로 뿔뿔이 흩어져 터미널을 떠났다. 트램을 기다릴 수 없어 나는 흩어지는 주민들과 일행인 듯 어울려 무작정 걸었다. 방향이 시내 쪽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가는 도중에 하나둘 흩어지다가 중간쯤에서 마지막 주민이 떨어져 나가고 안개가 깔린 텅 빈 거리에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사라예보 시가를 남북으로 흐르는 밀려치카강을 따라 나는 바시 차르샤 광장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모골이 송연하다는 말을 실감한다. 이 섬뜩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나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었다. 아직은 발칸 반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사라예보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서양인 여행자는 간간히 눈에 띄었으나 동양인 여행자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지역에 나는 겁없이 홀로 들어왔다. 바시 차르샤 광장에 있는 여행자 안내소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 한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한가롭게 손톱 정리를 하던 그녀는 나를 소 닥 쳐다보듯 바라본다. 여행자를 반기기는커녕 경계하는 눈빛이다. 유스호스텔에는 자리가 없어요. 민박하시겠어요? 잠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난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내게 한 말이다. 국적도 여행 목적도 묻지 않았다. 목을 굵어내는 듯한 짙은 허스키 목소리에 피곤이 켜켜이 쌓였다. 유스호스텔에 자리가 없다는 그녀의 말이 쉬이해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든가 잠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모를까 여행자도 별로 없는데 만원이라고 했다. 그 내막이 궁금했으나 우선 방을 구해야 했기에 나는 얼른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전으로 집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유스호스텔에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민박을 권하는 것도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을 도와주려는 배려였다. 그러고 보니 낯선 여행자를 대하는 여행자 안내소 직원의 무뚝뚝한 태도도 조금은 이해된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다. 여행자가 많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여행자에게서 느끼는 여유로움이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사라의 보를 여행하는 내내 나는 몸을 낮추었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창문을 열고 광장 쪽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세르보크루아티아어로 몰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광장 한쪽에 히잡을 쓰고 정물처럼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이쪽을 돌아본다. 아까 여행자 안내소를 찾을 때 내가 길을 물어봤던 그 여인이다. 그녀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기만 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나는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사라의 보 여행자 안내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그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팸플릿에서 본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녀의 동공에는 영혼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바로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잠시 혼란에 빠졌다. 내가 그녀에게 길을 물은 게 아니라 그녀가 내게 길을 물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초점 없는 그녀의 시선이 그랬듯이 나도 그녀에게 들려줄 답이 없어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 건물 뒤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소리치는데도 그녀는 아까 내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내게 저 사람 집에 묵을 겁니다. 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녀가 쓰고 있는 검은 히잡에 뭔가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숙박비는 하루 20마르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때까지 나는 광장에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느라 여행자 안내소 직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뒤늦게 20마르카입니다. 하는 그녀의 말 끝자락을 겨우 붙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무표정인 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혹시 달러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식사는 불포함입니다. 대신 주방을 사용할 수 있어요. 며칠 묵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우선 사흘치 숙박비를 결제했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주며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다. 늘 이래요. 아무래도 내 시간을 뺏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누가요? 하려다가 참았다. 나는 다시 광장의 그 여인을 돌아다 보았다. 가시죠. 여행자 안내소 직원을 따라 민박집으로 갔다. 광장에 있는 그 여인은 함께 가지 않았다. 나는 광장을 향해 몇 번이나 뒤돌아 보았다. 자기 집에 민박할 여행자를 데리고 가는데 집 주인인 그녀가 반가워하기는커녕 함께 가지도 않는 게 쉬 이해되지 않았다. 늘 그랬던 모양이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투덜거렸던 게 이제야 이해된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가 보다 하며 나는 여행자 안내소 직원을 따라갔다. 가는 길에 보이는 건물들 대부분 외벽 여기저기에 총탄 자국이 나있었다. 아름다운 대학 도서관은 반쯤 무너진 채 흉물스럽게 팽개쳐 있었다. 총탄 자국을 빨간색 페인트로 메꿔놓은 건물들도 많이 눈에 띈다. 총탄 자국을 지우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빨간색 고무 페인트란다. 고무 페인트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빨간 고무 페인트로 메꾼 총탄 흔적을 이곳 사람들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라예보의 장미 언젠가 탱크 포그에 장미 한 송이를 꽂아놓은 그림을 본 적 있다. 내전으로 고립되었을 때 사라예보의 한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이 전 세계인의 가슴으로 울렸다. 그 그림이 떠올라 나는 사라예보의 장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민박집은 도심 안쪽 이슬람계 구역에 산자락에 있었다. 단층으로 된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현관문에 큼지막한 자물쇠가 달려있었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듯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연다. 잠긴 문을 보자 광장에 앉아있는 주인 여자가 왜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을까 나는 그게 또 다시 궁금해졌다. 어? 또 열려있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문거리에서 자물쇠를 빼들고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혼자 말을 했다. 나를 의식해서인지 무심코 그런건지 모르지만 그녀가 이번에는 세르보 크로아티어가 아닌 영어로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본다. 열쇠로 연게 아니라 이미 자물쇠가 열려있었던 모양이다. 혹시 도둑이 든 건가 하며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마치 내 속내를 알아차린 듯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물쇠를 높이 들고 나를 향해 흔들어 보인다. 이 집에 묵어야 하는 나로서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태어나다. 도둑이 들었다고 의심했다면 뭔가 다음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분위기부터 살폈다. 거실에 식탁과 의자들이 놓여있고 깨끗한 흰색 벽에는 자수와 복제 그림 몇 점이 걸려있었다. 투박한 가구들에서 오래된 흔적이 묻어있었으나 비교적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도둑이 든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은 듯 찬 기운이 돌았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은 이런 일이 예사로운 듯 집 안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목을 방으로 나를 안내한 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올 겁니다. 혹 그 전에 나갈 일 있으면 현관문을 꼭 잠그고 나가세요. 하고는 열쇠를 내게 건네주고 돌아가 버렸다. 그날 저녁 직장에서 돌아온 이 집 막내딸 샤샤에게서 궁금해하던 샤샤의 어머니에 관한 일들이 밝혀졌다. 두 아들과 남편을 내전으로 잃었고 큰 딸은 세르비아계에 이슬람계 인종청소 작전 때 수용소로 끌려간 뒤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 딸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끌려가던 날 샤샤의 어머니는 딸을 구하려고 민병대에 팔을 깨물며 저항하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 휴우증으로 그녀는 실어증과 정신창애로 고통받고 있다. 그녀는 매일 바시차르샤 광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과 자녀들을 기다린다. 그날 샤샤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 열여덟 살인 샤샤는 현재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슬람인이 운영하는 빵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둘이 이 집에 살고 있다. 샤샤는 주방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내게 알려주면서 당부했다. 나가실 때 귀중품은 꼭 몸에 지니세요? 복제한 열쇠를 여행자 안내서 주거니 몇 번 분실한 적이 있어 집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샤샤는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연다. 사실은 잃어버린 열쇠보다 어머니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간혹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낮에 여행자 안내소 직원과 민박집으로 올 때 광장에 앉아있던 샤샤의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 현관문에 자물쇠가 걸려있기는 했지만 이 가족에게 집은 별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는 집 안과 집 밖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내전으로 희생된 가족들이 아직 바깥에 머물고 있기에 이들에게는 집 안도 집 바깥도 모두 집이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것도 잠그는 걸 잊어버렸다기보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게 아닐까 싶다. 나는 집 현관문에 달려있던 샤샤의 어머니가 가끔 열어놓기도 한다는 그 자물쇠를 다시 떠올렸다. 그 자물쇠는 현관문이 아니라 이 집 가족의 마음을 열고 잠그기 위해 달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샤샤는 묻지도 않은데 여행 중 주의할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참혹한 내전을 겪어서 그런지 열여덟 살 소녀같지 않게 무척 어른스럽다. 어머니는 집에 잘 안 계시나 보죠? 내가 출근할 때 함께 나가 혼자 바시차르샤 광장에서 종일 있다가 내가 퇴근할 무렵에 함께 들어옵니다. 곧 들어오실 거예요. 앞서 전후 사정을 들은 뒤라 나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샤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제가 일하는 빵 공장이 그 광장에 있어요. 어머니가 종일 바라보고 있는 건물 2층에서 제가 일해요. 광장은 어머니의 거실인 셈이에요. 다른 곳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맞아요. 어머니는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 나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오빠와 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죠. 샤샤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내게 말해주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속에 묻어둘 수 없는 18살 소녀의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여서가 아닐까 싶다. 그날 샤샤의 언니가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끌려갈 때 함께 온 민병대원 중에 샤샤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샤샤보다 두 살 위인 그 남자친구는 샤샤가 화장실에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집 안을 뒤질 때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한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놀라는 샤샤를 향해 재빨리 검지를 세워 자기 입술에 대고는 얼른 화장실 문을 닫았다. 샤샤는 그 일로 오랫동안 죄책감과 불안으로 떨어야 했다. 샤샤의 남자친구는 그들과 이웃에서 함께 살았으며 학교를 함께 다녀 그녀 어머니도 그를 알고 있었다. 만약 그날 총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녀 어머니는 샤샤의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남자친구도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샤샤는 눈물을 흘렸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아마도 그날 일을 기억하고 남자친구가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샤샤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참 이상해요. 처음 보는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놀라셨죠.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민박온 분들이 어머니 때문에 하루를 겨우 넘기고 떠나버렸거든요. 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여행자가 떠날 정도란 말인가. 나는 긴장했다. 오죽했으면 샤샤의 말대로 처음 보는 나에게 이런 속깊은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 더 걱정되었다. 4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온갖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체험한 터라 웬만한 일이면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녹인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샤샤에게 물었다. 남자친구는 그 뒤 만나지 못했나요? 소식을 알지 못해요. 그날 이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언니나 오빠들처럼 희생되었을지도.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알게 되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다. 샤샤가 말하던 그 걱정거리가 내게도 찾아왔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샤샤의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깨끗하게 세탁하여 접어놓은 잠옷 한 벌을 내게 내밀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나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뭐라고 계속 체근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급히 샤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샤샤가 방으로 들어와 자기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샤샤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끝내 샤샤가 눈물을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샤샤의 어머니는 계속 내게 잠옷을 내밀며 뭐라고 웅얼거렸다. 샤샤가 애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해요. 일단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걸 입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입던 잠옷입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들어오는 남자를 가끔 아버지로 착각하셔요. 네? 일단 받으셔서 방에 놓아두세요. 어떤 분에게는 입었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예 손님 방문을 잠가버리고 안방에서 주무시게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땐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제 방에서 잡니다. 웃으면서 이틀을 견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음날 앞당겨 체크아웃 하셨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편안하게 여행 온 여행자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간단하게 잠옷을 받아 내 방에 두면 그만이나 샤샤의 말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 정도면 여행자 안내소에서 미리 알려주고 체크인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건 중대한 결함이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진행된 일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나가고 싶은데 앞서 샤샤와 나눈 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나는 잠옷을 받아들고 샤샤의 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해서 가 아니라 옆에 서있는 샤샤가 애처로워 보여서 다. 생각해보면 그녀를 이해하고 말 것도 없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의 행동이다. 어쩌면 거부감을 느꼈던 나보다 오히려 그녀가 더 순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웃는 걸 보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짧은 시간 함께 있었지만 그녀가 웃는 걸 나는 처음 보았다. 어제 광장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샤샤가 놀란다. 잠옷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 앞에 와서야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었다. 그녀가 방문을 미리 잠근 뒤 부엌으로 온 모양이다. 샤샤의 말대로라면 나는 이 잠옷을 입고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야한다. 이게 상황극이라면 한 번쯤 이해해줄 수도 있으나 죽은 그녀의 남편 옷이라니까 기분이 묘하다. 이 집에서 나가든지 그녀를 속이며 함께 지내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이 묘한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다. 아까 본 그녀의 웃음이 마음에 걸린다. 선생님 죄송해요. 어머니를 설득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내가 안방에서 잘게요. 정말이세요? 샤샤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다. 나는 처음부터 샤샤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샤샤를 옥죄고 있는 그 우물한 굴레를 벗겨주고 싶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예스 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자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이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해 합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샤샤의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와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잤고 그녀는 바닥에 모르누워 새우등을 한 채 자고 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엉뚱한 상상을 하며 나는 황망히 내 몸과 내가 잔 잠자리를 살펴보았다. 얌전하게 잠옷을 잘 입고 있었으며 침대 위도 어젯밤 잘 때 그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가 덮고 잔 이불을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잠들어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 묘한 생각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지나간다. 그렇다. 이건 영화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잠옷을 입은 그녀의 남편과 그녀는 내가 어젯밤 단잠을 잤던 이 침대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젯밤 그녀는 자기 남편의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고운히 자는 내 모습을 이렇게 지금 나처럼 혼자 바라보았을지 모른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 있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커피를 끓이려고 막 주방으로 가려는데 샤샤가 놀라 뛰쳐나왔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샤샤의 남자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을 내 입술에 가져가며 쉬 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샤샤에게 나는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다. 지금 저기서 어머니가 자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샤샤가 자지러질 듯이 놀란다. 말문이 막혔는지 벌어진 입을 손으로 가린다. 샤샤의 눈동자가 터질 듯 점점 커졌다. 샤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의 무례에 대해 내게 미안해할까 여느 여행자들처럼 체크아웃 할까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와 자기 어머니가 하룻밤 풋사랑이라도 나눈 줄 오해하는 건 아닐까 샤샤의 표정을 살피다가 오히려 내가 엉뚱한 상상을 하며 당황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무 일 없었다고 그건 이상하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나는 잘 이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혼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샤샤는 언제 갔는지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일부러 내 시선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다. 커피물이 끓을 동안 샤샤는 고개를 숙인 채 포트만 뚫어질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샤샤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다. 닫을 수도 열 수도 없는 전혀 손 쓸 수 없는 틀에 갇혀버렸다. 샤샤는 커피 한 잔을 타들고 와서 내게 주고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커피 잔을 내게 건네주기 전에 샤샤가 망설이듯 잠시 머뭇거린 건 무슨 의미일까. 샤샤가 내게 처음으로 커피를 타주었다.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샤샤의 뒷모습을 정지화면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샤샤의 어머니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샤샤의 뒷모습이 자꾸만 내 눈에 밟혔다. 아무래도 샤샤가 오해한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와 샤샤의 방으로 갔다. 문 앞에서 노크하려다 말고 나는 멈칫했다. 이 행동 또한 어색하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동이 앞서는 이유가 뭘까. 그때 방 안에서 마치 보고 있었던 듯 샤샤가 들어오세요 한다. 방 안은 매우 간결했다. 방 안쪽에 싱글 침대가 있고 창문 아래 작은 책상이 놓여있다. 책상 위에 몇 권의 책과 화장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상 겸 화장대로 사용하는 듯 했다. 책상 위 한쪽에 세워둔 작은 사진 액자 두 개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가족 사진이고 하나는 남자 혼자 찍은 사진이다. 샤샤가 나를 의식했는지 남자 혼자 찍은 사진 액자를 슬그머니 돌려놓는다. 샤샤가 침대 한쪽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대로 서있었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샤샤에게 물었다. 혹시 오해한 건 아니죠? 샤샤가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그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으나 나는 샤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일까? 재빨리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샤샤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불편해요? 샤샤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손님 방에 들어가 잔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어머니에게 정말로 아버지로 보인 것 같다고 했다. 내전 종식 이후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웃음을 보았다며 샤샤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겨우 붙들었을 그 행복을 잃을까 봐 두렵다며 샤샤는 나를 빠니 올려다본다. 아무래도 난 오늘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이 가족을 돕기 위해 계속 머물고 싶었으나 나는 내 가슴에 장미를 키울 용기가 없었다. 샤샤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마치 기타줄이 튕기듯 팅 하고 머릿속을 울린다. 젖어있는 샤샤의 눈동자에 사라예보의 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었다. 어제 본 사라예보의 장미보다 더 붉고 진하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샤샤의 방을 나왔다. 네. 김호은 작가님의 사라예보의 장미 였습니다. 내전이 남긴 상처에 고통받는 민박집 가족을 통해 역사의 비극성을 비춰본 내용의 소설인데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의 훗날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전쟁도 코로나도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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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